CBDC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자기네들이 통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립을 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중앙은행들이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 혐오가 그게 다라는 상황 아니에요. 가상자산이 실물 경제와 붙어서 이게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각국에서는 어떻게든 중국이 북경올림픽을 통해서 CBDC를 확산하는 걸 보고 각국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. 그럼 그것도 엄청난 도전인 거죠. 지난해 월 말에 12월 한 27일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우리나라 CBDC에 대해서 보고서 낸 게 있어요. 첫 번째는 통화 발행 비용 굉장히 지금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다. 거래 수수료 감소시킬 수 있다. 통화 정책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을까.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안은 훨씬 더 민간보다 우리가 작은다. 그래서 해야 된다. 우리나라도 입장은 그겁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.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? 없어요. 그리고 작년도만 하면 작년도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쪽으로 투자가 얼마가 됐냐면 전 세계적으로 30조가 됩니다. 30조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 10년간 다 합해도 30조가 안 돼요. 작년에만 30조가 돼요. 거기고 이 가상자석화폐의 기업들 중에 유니콘이 11개였거든요. 유니콘 기업이. 작년에 65개로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대세는 됐어요. 그러면 덜커덩덜커덩 거리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한 번 대세가 된다면 한 번도만 딱 쳐주면 올라가거든요. 그 해에 아주 분수령이 되는 게 올해 아닌가. 2022년 cbdc도 나올 건 다 나왔단 말이죠. 그래서 얼만큼 붙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가는데 다행인 것은 작년도에 이제 많이 제도권화가 됐어요. 그래서 현물도 나오고. 그러다 보니까 이 괜찮거든 이게. 그래서 민간 투자보다는 기관 투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. 수익률이. 네. 수익률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옛날에는 이 정도 떨어졌으면 2만 불 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5만 불에서 하방 저지선을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게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.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는 지금 뭐 제어할 게 없습니다만 하방 저지선을 만들었던 게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. 뭐 여기서부터 철저히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.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저는 뇌피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뇌피셜 없이 어떻게 추가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나요?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통화당국들이 일부러 이걸 즐기고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수많은 통화들이 우우죽순으로 나타나고 경쟁하는 걸 뒤에서 굉장히 즐기고 있다.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CBDC 가고 싶은데 자기네가 만약에 CBDC 만들어서 강제하면 안 할걸요. 더 오히려 튀어나가고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만든 건데 너희가 우리 그립을 잡겠다고 하면서 더 벗어날 거예요. 그리고 치열하게 오히려 더 경쟁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진짜 달러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들어온 건 맞겠지만 그래서 페이스북도 막은 거죠. 이런 회사들은 맞겠지만 소위 군소업체들이 난립해서 덩치를 키우는 건 내버려 둘 겁니다. 그래서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코인도 있을 거고 망하는 코인도 있을 거고 사기치는 코인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? 그럼 뭘 유도할 수 있느냐? 지금 넘쳐나는 유동성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디플레이션으로 흡수해 버릴 수가 있죠. 그래서 그쪽으로 아까 30조 말씀하셨는데 올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? 올해 한 예를 들어서 한 60, 70조 정도 돈이 들어갔다고 쳐보세요. 그중에서 절반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날려버릴 수 있죠. 물론 거기 투자하신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겠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나는 구간에서 유동성을 강하게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금리도 제한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옛날처럼 이렇게 막 잡아서 채소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투자해서 자기가 날린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 그러면 엄청 위험한 시장이라는 생각이네. 위험한 거죠. 위험자산이에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알티코인에 투자하는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정말 잘 골라야 되고 그때도 비트코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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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